다들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나도 여자친구 만들어야겠어! 좋았어! 발걸지마! 네? 발걸지마! 저리 가! 하나 둘 셋! 와 학교 끝났다! 아싸 학교 끝났다! 아들아 오늘 끝나고 PC방 가야지! 어? 음.. 미안! 난 여자친구가 생긴 거 알잖아! 오늘 같이 공원에 가기로 했어! 그래? 어째서 이런 일이! 너같이 못생긴 애도 여자친구가 있다니! 거울을 봐! 니가 더 못생겼어! 근데 얘들아! 저기 좀 봐봐! 충충이가 여자친구가 생겼어! 뭐야? 진짜다! 그러니까 말이야! 어쩌다가 저 얼굴로 저런 미인을 만난 거야? 백번을 고백을 했다나 봐! 대단해! 백번 찍으면 안 넘어가는 사람 없다더니! 얘들아 어쨌든 난 이만 가볼게! 나 오늘 여자친구랑 달콤한 시간을 보내야 돼서 말이야! 후후후후후후… 너낸 이런 달콤한 시간 같은 건 모르겠지? 형처럼 어른이 되면 알 수 있어! 그럼 이만 요즘 다 여자친구랑 논다고 나랑은 아무도 안 놀아주네 리아야 힘내 역시 너밖에 없어 늑대야 오늘 우리 둘이서 남자들끼리 아주 진한 우정을 펼치러 PC방에 가볼까 미안 리아야 나도 썸녀가 생겼어 이따가 만나기로 해서 너랑 놀아줄 시간이 없단다 뭐 배신자 미안 너도 연애친구 만나면 되지 그럼 나 간다 오늘도 PC방에서 혼자 게임했네 아주 외로워 에휴 퉁퉁이랑 퇴퉁이 쥐는 때까지 모두들 날 버려두고 갔어 에휴 퉁퉁이 아니야 우리 또미 우리 또미 먹고 싶은 거 있구나 쪼꼬우유 먹고 싶어 놨구나 자 내가 먹여줄게 맛있어? 우리 또미는 먹는 게 모습도 정말 예쁘네 저의 테텍이의 애교는 역겹지만 정말 부럽지 옆에 친구가 있다니 부러워 죽겠어 대텍이의 여자가 있어서 부럽네 어떤 logs ? 정말 부럽잖아 Rodriguez pains pillars 이렇게 이런 또 뭐야? Larry 야, 내가 보여? 그럼, 보이지. 그럼, 나만 보란 말이야. 널 세상에서 두 번째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줄게. 왜 첫 번째는 아닌데? 널 만난 내가 제일 행복할 테니까. 나! 얘 미쳤다. 난 미쳤다고. 바로 너한테. 유. 사랑이 저렇게 미친놈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너무 부러워. 나도 여자친구가 생겼으면! 빨리 집에 가야겠다. 일찔 거리의 커플 천국이야. 여긴 위험해. 얼른 집에 가야 돼. 빨리 집에 가야만 해. 여기도 커플. 저기도 커플. 여기도 커플. 빨리 집에 들어가야겠다. 우리 마누라. 정말 여우 같다니까. 계속 날 홀리고 있어. 여보, 왜 그래요? 부끄럽게 해. 여보, 안 되겠어. 애들도 없는데 우리 심심한데? 뽀뽀나 하자고. 하하.. 하하.. 우웅웅웅웅웅웅웅웅! 우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우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웅 웅웅웅웅웅웅웅 Harley. 리아 왔어? 그래그래. 리아야, 왜 왔어? 그냥 집을 가출해버리렴. 엄마랑 지금 좋은 시간 보내는 거 안 보여? 죄송해요 방에 올라갈게요 그래 그래 빨리 올라가 나 빼고 다 커플이야 여보 우리 마주하자고 나가 집을 나가 그냥 죄송해요 어 맞아 맞아 노이터 진짜 재밌었어 다음에 이제 노이터에서 데이트하자 그래도 내 동생은 어리니까 남자친구는 없겠지 그래도 나랑 같은 동지가 있구나 다행이야 아 그럼 우리 벌써 10일이야 이번 빼빼로 데이트에 빼빼로 진짜 고마워 그럼 내일 봐 야 요로로 누구야 아 뭐야 아 방금 남자친구지 뭐야 니가 왜 남자친구가 있어 이 조그만한게 아 왜 그래 나도 사람이야 사랑에 감정이 있다구 나 남oured 없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해요 다들 여자친구가 있으니까 나도 여자친구 만들어야겠어 좋았어 이 정도 외우면 꿀리지 않아 바로 실패했구만 좋았어 기회는 많으니까 가자 이렇게 말을 걸자마자 다 싫어하는 거지 좋았어 마지막 여자가 안녕하세요 그럴 수 있지 하지만 기회는 항상 마지막에 오는 법이야 저게 혹시 저랑 사귀실래요? 냄새 가자 나도 만들고 싶다 여자친구 뭐? 뭘 만들고 싶다고? 내가 뭐든지 만들 수 있잖아 다 만들어줄게 시라이모 너 뭐든지 만들 수 있겠지만 이번에는 달라 네가 못 만들어 그게 뭔데 말을 해봐 그건 바로 여자 너 변수야? 왜 여자를 만들어? 아니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난 여자친구가 있어야 돼 모두 다 힘든 나만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 나도 있어야 되는 부분 그럼 누가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 네가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부분 아하 근데 그렇지 그래 그거는 뭐 어렵지 않지 정말? 정말 날 좋아하네? 나만의 여자친구 만들어줄 수 있어? 에이 그렇지 그럼 따라와 따라갈 땡 자 이게 바로 여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기계야 우와 로봇 여자친구를 만드는 기계라니 우와 자 그러면 리아야 네가 마음에 드는 스타일을 이 세 명 중에서 골라봐 난 역시 첫 번째 여자친구가 좋겠어 응 첫 번째 자 그럼 이 첫 번째를 떼가지고 자 좀 비로 비켜봐 자 이걸 넣은 다음에 네가 말한 첫 번째 여자친구를 넣고 자 그리고 이 배터리를 넣을 거야 자 근데 리아야 이 로봇이 만들어진 여자친구라서 30시간이면 배터리가 없어지니까 조심해야 돼 응 그럼 그럼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럼 이렇게 배터리를 넣으면 자 이제 여자친구가 곧 만들어질 거야 어 이제 나온다 와 이게 정말 내 여자친구야 그럼 너의 여자친구란다 자 너의 여자친구를 잘 지켜주도록 해 이게 정말 내 여자친구야 김니하 내 남자친구 반가워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